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운전시티에 새로운 mpc차 추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차 추가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슈퍼카! 와 멋진 슈퍼카 mpc 추가했는데요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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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면은 제가 바로 왼쪽에 봤습니다 자 저차 구급차 앞에 서있는 차 뒷모습 보십시오 우와 mpc 슈퍼카 우와 뒷모습 봐 저거 mpc 맞아? 네 여러분 이 뒷모습만 보고 저게 어느 회사인지 맞출 수 있는 분은 진짜 엄청난 자동차 고수죠 나도 못 맞추겠다 자 일단 저차를 세워보겠습니다 세워! 차에서 내려볼게요 내려 짜자잔 짠짠짠짠 와 mpc 퀄리티 이거 완전히 이래도 되는 건가? 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차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자동차 앞부분에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브랜드냐면은 삼지창 보이시죠 삼지창 포크 아니구요 삼지창입니다 이것은 바로바로 마세라티라는 회사의 자동차입니다 m20 이라고요 슈퍼카죠 마세라티에서 만드는 일단 디자인이 와 마세라티 완전 디자인 엄청난데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거의 부럽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 실력이 엄청납니다 와 앞부분도 그렇고 일단 마크 자체가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뭐 말 황소인데 얘는 그냥 삼지창으로 그냥 황소 잡아버리죠 네? 삼지창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 마세라티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람보르기니 하고 페라리를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바로 이탈리아의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좋은 차들 많이 만들죠 파가니도 만들고 뭐 땅파가니 그리고 마세라티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탈리아가 차를 잘 만드네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탈리아 차인데요 m20 피해갈 수 없는 3d 운전 교실에 처음 발을 아 바퀴를 디디면은 해야하는 충돌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운전 교실에 아마 출시되면은 많은 초등학생들의 박치기를 받을텐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운전 교실의 mpc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짜하! 자 일단 비껴치기 괜찮죠? 야하! 와하! 우와! 아니 이런 고수를 봤나 나를 이렇게 날려버리다니 어디가서 오고 있지 야 어디갔냐 도망갔어? 나 비껴치기하고 도망갔어? 잠깐만 이것도 어딘가에 벽에서 붙어있는거 아니야? 여기 못봤어요? 새로나온 차? 마세라티 슈퍼카 보신 분? 내가 스폰 지점을 알고 있지 여기 에헤헤 피해갈 수 없다 어! 잡혔다 너 너무 겁먹지마 이거 다른 mpc들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 다 한거야 알았지? 그냥 충돌 테스트야 단순한 테스트라고 자자자자자 야야야야야 빠하! 어! 야 페라리랑 같이 날아갔다 페라리 어디갔어? 저거 봐 페라리도 거뜬하잖아 자 지금 쟤가 지금 도망가네요 인도로 도망갈 순 없다 빠사 야 페라디 너 왜 쫓아오는데 너도 하고싶어? 좋아서 빠사 그래 니 갈길 가라 라리야 자 지금 보시면은 마세라티가 오우 용감해졌네요 한번 박을테면 박아보라고 자세까지 딱 잡아줬네요 역시 남자네 이탈리아 남자 그래 한번 하는거 제대로 하자 이걸 견뎌야지만 진정한 운전시티의 mpc로 거듭날 수 있다 자 제대로 한번 박아볼게요 남자네 자 타이어 차 높이 최대한 낮추고 아니다 보통으로 하자 정면 박치기로 할거니까 준비해보겠습니다 3 2 1 고 렛츠 기릿 빠사 어디갔냐 어디갔냐 없어졌어 야 우주까지 날아갔나보다 야 어디갔냐 쓰레기차 싣고갔냐 얘가 얘 약한거 같은데 한번 박으면 없어지는데 아까 전에도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아 이 이 슈퍼카는 이렇게 숨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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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또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는건데 이거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쟤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쟤도 땅바닥 그러니까는 차량 바닥에 그 지난번에 어 있다 야 나 살살 박았는데 와 이런 행운 여러분 이거 웬만해선 이렇게 한방에 안 뒤집어지는데 친절하네 얘가 일부러 뒤집어준거 같아 느낌이 굉장히 제작자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우 느낌좋은데 마세라티 사실 이 차는 추가할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멋져서 저도 모르게 결제 버튼을 눌러버렸죠 차에서 내리겠습니다 어우 좋았어 자 이 차 보시면은 얘가 좀 퀄리티가 있는게 마크가 있습니다 아니 어우 씨 또 길병했다 와 이 캐릭터 이거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좀 바꿔야 되겠다 야 이거 못 올라가냐 야하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자 보시면은 여러분 차 바닥에 상표가 붙어있습니다 자 보시죠 짜잔 지난번에 벤츠 Z클래스도 여기 보시면은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딱 상표가 붙어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마세라티 MC2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MC20 마세라티 이게 보통 장난감 자동차 사면은 이렇게 바닥에 상표 붙어있는데 이 장난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붙어있는지 모르겠구요 아무튼 파는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 저는 샀을 뿐이구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 슈퍼차 슈퍼카 마세라티의 슈퍼점프 능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퀴 바퀴 쪽으로 살살 올라가면은 야야 아이 오호 오호 어이 약한데 어허 이거 봐 없어져 희한하지 여러분 요거 오류 요거 약간 오류 같은데 없어지는 오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어디서 스폰 되는지 저는 알고 있죠 아무튼 상표는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오류인데 조금만 점프를 뛰면은 없어져 없어져 근데 요기 있어 오오오오 우와 진짜 잘 뒤집힌다 이거 마세라티 마세라 막 막 세라 박으면 막 막 그냥 뒤집히네 마세라티 어 마세라 박으면은 막 뒤집히네 아주 좋은데 아 마세라 박으면은 마세라티 막 뒤집히네 자 여기서도 슈퍼점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오이야 오이야 자 아까 앞바퀴였으니까 뒷바퀴 쪽으로 한번 가서 마세라 틴가쁘라 마세라 틴가쁘라 화끈하게 크로치 달려 달려 야 야 순환도로 간다 순환도로 간다 우와 역시 슈퍼점프는 이런 맛이 있죠 슈퍼점프 하면은 이렇게 점프 계속 되어서 높은 곳에도 올라올 수 있고 슈아하 어 어 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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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리 점프로 한번 넘어보자 점프 봤나 봤나 점프로 차 넘는 거 봤나 이거 거의 스턴트매들이 하는 건데 좀 더 와라 차 한번 더 보여주게 지금 순환도로를 오 온다 온다 야야 좀 슈퍼카가 와야지 이런 겸에 못 넘지 못 넘지 아우 아퍼라 야 낮은 게 와야지 니가 오냐 아프다 아 무릎 마세라 뿌사빌릴 뻔했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가봐 여기 개구 뭐야 개구멍으로 보자 오 카메라 보고 있다 조심하자 마세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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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쎄라 오 잠깐 탔어 잠깐만 찝차 오면 피해야 되고요 여러분 약 200미터와 100킬로미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뭐라고 나 지금 뛰고 있는데 무슨 100킬로미터 나는 과속 못해 지금 뛰고 있어 자 지금 가다보면 어떤 차가 올지 몰라요 높은 차가 오면 도망가야 되고 어째 도망가야 돼 부사진다 박치기 해보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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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이 슈퍼카같이 이렇게 높이가 낮은 차를 점프로 약 400미터와 100킬로미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나 과속 못한다고 달리기 한다고 자 슈퍼카 람보르긴이나 페라리 요런거 나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프에서 스턴트맨 뛰어넘기 여러분 현실에서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큰일납니다 이거 게임이니까 하는거죠 현실에서 차 뛰어넘기 하면 여러분 큰일납니다 죽습니다요 야 왜 이렇게 뚱뚱한 차들만 오냐 야 비행기 가고 있네 야 하나 와봐라 보여주게 자 느낌이 요쪽에서 올거 같은데 야야야 와와와와와 야 아무도 없니 이 상태로 영상 끝낼 순 없잖아 그렇지 점프 와 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